사업 중단 이후 6년 만에 첫 삽을 떴던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멈췄습니다. 지난달부터 공사가 중단된 건데요. 완공까지 더 이상의 중단은 없을 거라던 고흥군의 계획이 무색해지는 건 아닐지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첫 삽을 뜬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현장입니다. 고흥군이 지역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조성하는 농공단지입니다. 그런데 텅 빈 공사 현장의 출입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현장 관리사무소도 불이 꺼진 채 닫힌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공사가 갑자기 중단된 건데 민간 시행사의 자금난이 원인이었습니다. 최초 사업 추진 후 6년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배경과 같았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컸던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사업 재추진 당시 더 이상의 중단은 없을 거라던 고흥군. 하지만 또다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고흥군의 사업 시행사 발굴 과정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시행사의 재정 건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는 겁니다. 재력이 좋은 회사로 이야기 됐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당초에 170억을 처음부터 지출을 하고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사업의 공정률은 약 43%. 고흥군은 시행사 측의 자금이 융통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자금 조달 방식의 부실 여파 등 불경기 속에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